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본의 아베페당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저들 스스로가 내들었던 비핵 사문칙마저 재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섬나라 일본의 집요한 핵야망과 그 정착점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욕대로 놓고 볼 때 일본은 세기를 이어 핵야망을 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두려워지도 않는다는 비핵 사문칙이라는 것까지 내던 일본으로 말하면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핵폭발 시험까지 감행했던 핵미수범이며 전범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써 일본은 이어 계획과 F-연구로 불리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들을 작성하고 파셔 더위실란드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아가며 원자탄 개발에 달라붙었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핵연구를 진행해오던 일본은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군부가 직접 틀어지고 폐망 직전까지 원자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그것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핵 세례를 받은 세계 유일의 핵피해국입니다 그러하여 일본의 시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수십만이 무리 죽음을 당한 방사능 폐허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일본의 구구익 세력들이 전쟁 폐망의 원인을 힘이 약했던 데서 즉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데서 찾으면서 1950년대 후반기부터 핵야망 실현이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일본은 비밀리의 핵무기 계획부터 작성하고 방대한 과학기술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서 핵무기 관련 기술과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왔습니다 1956년에는 잠재적인 핵능력 보유를 위해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채택하고 1977년부터 플루토니움 생산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플루토니움의 대량 확보를 위해 먼주라는 거속 중식로까지 만들었습니다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체결 후에는 다른 나라들의 폐핵이 원료까지 수입해서 재처리하면서 플루토니움 추출에 광분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계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미 막대한 양의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아웨페당이 핵무기 개발에 집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저들의 발목을 묶고 있는 비핵 사무원칙을 재벌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평가입니다 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해온 일본은 오늘 마음만 먹으면 이미의 시각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 벌써 일본의 한 군수산업 관계자는 당시 내각 관광장관 구마가이 히로시에게 기술적으로는 3개월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고 2002년 일본의 한 거위종객은 우리가 핵탄두를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서둘에는 수천 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니움이 있다고 떠돈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축된 플루토니움 양은 518톤으로서 그중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47톤에 달합니다 플루토니움 47톤이면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것과 같은 핵폭탄 7,80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한편 일본의 우핵보수 종객들과 고위관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장론을 재창해온 사실을 놓고 봐도 일본의 핵야망이 이미 위험 개선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957년 5월 당시 일본 수상 기시는 방어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변했고 후임 수상 이케다 하야또 역시 1961년 11월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물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2016년 8월 5일 전 일본 방위상 이나다 더몸이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떠보려 국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실과 현 보수 진영 내에서 핵무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방위 예산을 누리면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궤변이 왕왕 울려나오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내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조선 반도 정세 흐름에서 밀려난 데다가 미국에게서까지 대일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아베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핵 3원칙을 서슴없이 내던질 수 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이라는 굴레까지 벗어던지는 경우 지역과 세계 평화에 미칠 파국적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나라 일본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인민들과 국제사회는 일본 반동들의 이 위험천만한 핵야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저들의 집요한 핵야망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비참한 자멸이라는 정착점에 가닥해 대리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